안녕하세요. 예리입니다. 네, 드디어 제가 콜레트 예리 에디션의 화보를 오늘 직접 만들 건데요.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누구나 봐도 얼굴이 환해 보이고 기분 좋게 바를 수 있는 컬러거든요. 사실 레드벨벳의 예리라고 하면 다들 막내 같고 좀 활짝 웃는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제일 대표되는 저의 모습들이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. 이게 제가 요즘에 딱 좋아하는 컬러거든요. 데일리로 도전해서 바르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. 뭔가 활짝 웃고 에너지를 팡팡팡 터뜨리고 그런 저의 모습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와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라운 컬러를 제작하고 싶었고요. 제가 이름도 짓게 되었는데 잘 봐주세요. 아, 색깔 너무 예뻐요. 아, 색깔 너무 예뻐요. 좀 맑은 레드 쪽이. 잘 볼래요. 잘 볼래요. 아, 좋아요. 조금 더 진한 브라운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톤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확실히 근데 레드랑 분위기가 확 다르긴 한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음악 작업 노래 만드는 일만 할 줄 알지 이런 화보 디렉팅이 처음이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어때요?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?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안녕! 바로 편집하고 ㅇㅋ 진짜 초토政권